맛있지? 여보 그거 먹어라 고구마 피자 아 근데 요즘 고구마 피자가 트렌드한 음식은 아니여가지고 근데 거긴 진짜 맛있어 여보 아 내가 고구마 피자를 맛있다고 생각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 근데 거기서 먹고 진짜 너무 놀랐어 너무 맛있어 그 정도야? 두 조각 먹었어 여운이가 혼자 진짜 맛있어 고구마가 으깨진 것 같은 고구마가 위에 막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 고구마가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딱 되면서 맛있겠다 아 이거 잘 먹네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여기 포장이야 예 여기서 꼭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아 누가 그래요? 제 아내가 얘가 이렇게 뛰어난 거고 아 이거구나 오 대박 오늘은 고구마 피자 냠냠냠 내 돈 주고 사먹는 건 처음이야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될 먹는 건 항상 언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옹 피자스쿨 고구마 피자랑 오븐 스파게티 그리고 불닭 밑에 스파게티에 치즈를 끼얹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짠 짠 아 맛있다 피자스쿨 고구마 피자는 이렇게 덩어리가 있다 아이구 으악! 고구마.. 아이구 으악! 뭐해? 먹겠습니다 으악! 맛있다 아 이게 고구마 무스를 그냥 이렇게 발라놓은 거랑 그냥 기분이 완전 달라요 맛도 좀 다르고 음 맛있다 음 오리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. 맛있당! 음~~~ 저는 개인적으로 토마토 맛이 강하게 나는 그런 스파게티 좋아하거든요 맛있어, 그래서 치져... 그리고 치즈가 되게 고소해서 좋네 이렇게 먹고 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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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... 또 완전 다른 맛인데 맛있네? 비쥬얼! 이리 와봐 얘를 처음에 먹었을 때 이런걸 냈대... 했는데 지난번에 닭갈비 먹방에서 치즈랑 같이 먹고 난다음부터는 진짜 너무 맛있는거에요! 그래서... 또 먹었어요! 둘이 매력이 완전 달라서 어울린다! 저같은 경우는 이걸 똑같이 먹는다 이러면 이... 오븐 스파게티는 여은이 주고 저는 이렇게 불닭 스파게티 해서 먹고 이러면 아주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매콤한 불닭이랑 미트볼 불닭이랑 같이 먹기엔 미트볼 불닭 맛이 좀 약한가봐요 고구마맛에 묻힌 애같이 그런데 어떤 구독자분께서 그때 피자스쿨 고구마피자랑 불닭볶음면이랑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불닭 스파게티로 대체를 해봤거든요 불닭볶음면이랑 먹는게 좀 더 잘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, 이거 맛있다! 그런데 여러분들은 피자 드실 때 꼬다리 다 드세요?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처음 하나 먹을 때는 저는 꼬다리를 먹고 그 담부터는 꼬다리 빼고 먹어 그러면 꼬다리만 남잖아요? 그럼 피자를 다 먹고 나서 뭔가 입 심심할 때 TV뷰 같은 거 보면서 꼬다리 이렇게 냠냠 먹으면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랑 먹으면 그렇게 못하지 어차피 내가 꼬다리를 여러 개 남겨서 먹을 만큼의 양이 안 되니까 그럴 땐 그냥 먹는데 혼자 시켜먹고 이랬을 때는 그렇게 먹었어요 다시 쩔쩔쩔쩔쩔가 진짜 дост кор Kurk 진짜 맛있났어요 밑바 instead 먹었는데 치즈가 겉에는 식었거든요? 그런데 송 안에 뜨거운 놈이 하나 있었던 경우 그래서... 엄청 뜨겁지는 않았는데 당황스러울 만큼 뜨거워서 빨리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도 밥 안 먹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ance 아니, 저는 대신 먹 먹는 것 같아요 역량이 더 인취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거든요 맥주를 먼저 먹어야지 마늘을 먹으면 더 맛있어 매운게가 더 맛있네요 마늘은 가늘을 먹으면 더 맛있게 생각해 바삭한 맛 가늘을 먹어야지 아쉽게도 먹어야지 너무 맛있게 먹어야지 고마워 고마워 아, 이렇게 먹어볼까? 앗!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찍어먹을 걸 뭐 아무것도 안 샀네 갈릭소스 이런 거 사서 찍어먹으면 맛있네 아쉽구만! 아쉽구만! 그럼 그러니까 왜 컵을 여기다 놨지? 여기다 놓고 뭔가 얘만 바쁜 것 같아 왼손만 기분 따진가? 잘 먹었습니다 오늘 피자스쿨의 고구마 피자를 먹어봤는데 맨날 이렇게 무스로 뿌려진 고구마 피자만 먹다가 이렇게 알라리, 고구마가 씹히는 피자를 먹어보니까 색다르고 맛있네요 바로 나왔을 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지금 여기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이렇게 구워진 고구마가 따끈따끈하면서 싹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음, 맛있지 오늘 영상도 재밌고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~~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